그래서 진료가 F21 집에서 좀 해오세요 테스트하고 매칭 기록이 전혀 없네요 테스트하고 매칭 기록이 없네요 여보세요? 그래서 뭐? 겟업! 어떻게 쓰면 되죠? 뭐라고? 겟업! 겟업! 오케이 너 몇 시에 일어나니? What time do you get up? What time do you get up? 어 꼬기 쇠 오케이 그 다음 채소 vegetable 쓰는 법은? 오케이 vegetable 베게 테이블 아니고요 vegeta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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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밀가루하고 채소가 필요해요 I need... flow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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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vegetable I need flower and vegetables vegetable 오케이 flower 는 이렇게 생겼죠 발음은 똑같지만 오케이 뭐 뭐 하나가 있다 there is there is 어떻게 쓸까요? 어떻게 쓸까요? T-A-T-E-R-T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아이고 어디갔어? there is 오케이 그래서 옷장 속에 남자야이가 숨어있어요 there is there is my closet 좋지 there is a boy in my closet 오케이 그 다음에 come back 컴백 오케이 그 다음에 빵은? breed breed b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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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법은? C E D A D D D So bread hey bread 그래서 나는 점심 식사였어요 아까네 빵을 빵을 먹었어요 I T I ate I ate some bread for lunch I ate some bread for lunch 예 헬스 제출 어 다이쿠 오늘 뭐 배웠어 저희 음식 배웠고 뭐 배웠어요 누가 무슨 소리 된다고 배웠어요 SK ST SM SM 배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고 쓰는 법은 와우 스테이크 잘 쓰네 좋아해서 쓰는 법이다 스테이크 싫어한다 오케이 숲은 운 쓰는 법은 워 워 워 워 워 우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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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time to wake up 몇 시에? What time? 그녀는 몇 시에 피아노를 연주하니? What time does the girl play the piano? 어디어디에? 어디어디에? 스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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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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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게티 맛있는 스파게티 좀 만들어주세요 치즈 스파게티 맛있는 스파게티 되돌아가자 꿀이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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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씁니다 Have a dream 내가 잠잘 때 나는 보통 꿈을 꿔요 Wh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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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leepy Sleep이 아니고 sleep When I We have a sleep 오케이 다녀 한번 읽어볼까요? When When I sleep I You're telling Oh 잘 읽어 오케이 먹다 Eat 쓰는 법은 네 너는 매일마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Shou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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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eakfast You should eat breakfast everyday You should eat breakfast everyday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개가 있다 There are There are 네 그래서 나의 교실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There are Many Many Things Many things There are 오케이 돌아오다 Come back Come back 오케이 난 여기서 기다릴거야 네가 되돌아올 때까지 I Are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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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Unt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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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Come back I will wait here until you come back Okay 읽다 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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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죠? 읽다 하다시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소개는 가슴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이야기를 나한테 좀 읽어줄 수 있겠니? Can you read the story to me? S-O-U-E Can you read the story to me? Can you read the story to me? Read 그 다음에 쓰는 법은? S-O-U-E 오케이 그 다음에 쓰는 법은? S-O-U-E 먹는 음식 이름 잘 아세요 S-O-U-E 먹는 음식 이름 잘 아세요 S-O-U-E S-O-U-E 오케이 우리는 오늘 점심 식사로서 수프를 먹었어요 S-O-U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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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내 거 아니고요 여기 두세요 저기 형 시험치면 형 보니까 S-O-U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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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시험 쉬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S-O-U-E 그 다음에 뭐 뭐 안으로 가자 S-O-U-E 인고야? 고인이야? S-O-U-E 오케이 S-O-U-E 하다시를 먼저 써야죠 S-O-U-E We can't go in this car together is too small S-O-U-E 침실 S-O-U-E 베드룸 베드룸 오케이 어 커진 베드룸 잠자가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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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도 아니고 졸린이란 뜻입니다 슬립 슬립이는 오케이 나는 하루에 일곱 시간씩 잠을 잡니다 뭐하니? 후 어워스 아워уз h 소리 안 나구요 east er seven hours a day 함께 together 무슨 시죠 무슨 시죠 어찌 시죠 어찌 간다 함께 간다 어찌 논다 함께 논다 2개의 5 그렇죠 2개의 써보자 으 으 k th 가 무슨 소리 해줘 어 혀를 살짝 문소리들 났어요 투게더 예 그렇죠 잘하네 그 매룽 매룽 아이참 슬립이잖아 우리 함께 그것을 합시다 열심히 했네요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